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요 오늘 좀 이제 또 제가 그물망을 쳤네요 공지로 그물망을 쳤더니 그물망에 걸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8명 정도가 불렁을 당했는데요 어디 보면 딜레마에요 그죠?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코트야 예정에 없는 변수 휴방을 네가 공지로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민심이 좋다 오늘 쉬어라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오늘 쉬어라 라고 한다면 정말 쉴 것이었고 쉬지 마라 네가 뭔데 쉬냐 예의를 갖춰서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에요 딜레마가 아닙니다 딜레마가 아니고 예의를 갖춰서 나는 네가 오늘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고간에 그런 존중이 필요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존중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한 8명 정도를 채팅 고난을 압수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이 필요해요 진짜로 전 존중 없으면 정말 방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쉬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온 거냐고 그냥 금을 던졌죠 예 제가 오늘 코와께 인사훈입니다 아 우리 달빛이 고마워 예 존중 사랑 배려 바로 그것입니다 예 한 명은 좀 억울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예 뭐 굉장히 좀 그냥 거의 인신공격을 떠나서 완전 그냥 사람 그 자체를 아주 그냥 인정을 안 해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예 사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나처럼 그냥 지킹시켰다고 해서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점점점이라고 썼어요 그 점점점의 그 중의적인 의미를 내가 슬슬 해석을 해봤는데 그 사람은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네가 블랙 당한 이유는 그 댓글에 점점점이라는 것은 이 꼴로 뭐겠어요? 할 말 하한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분노가 차올라 예 분노가 차오르는데 말할 수 없다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 나는 점점점을 남겨서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다 예 그래서 그 점점점도 저는 블랙을 했습니다 동의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좋아요 누른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예 아 이 사람 나는 블랙 당하기 싫어 그치만 이 사람이 얘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나는 익명을 택하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익명을 택하신 거니까 제가 잡아낼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 블랙이 안 되신 겁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저를 쌍욕하고 예 저를 멸시하고 예 저를 부정하는 그런 댓글에다가 좋아요를 올리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그건 어쩌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아 제가 사실은 오늘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 어제 방종을 하고 한 두어 시간 정도 이제 후에 잠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 잠을 사실 그렇게 많이 못 잤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어제 토콘에서 조금 많이 피폐해졌었어요 스트레스를 또 조금 받았었고 또 그게 또 풀령상으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뭔가 진짜 예상을 못하겠어요 내가 잘한 거건 내가 못한 거건 의외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보뚱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보뚱이 존나 싫어할 줄 알고 뭔가 이제 오늘로써 끝났구나 얘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저히 이 사람들의 우리 딸기니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코토 오빠 최고 예? 뭐라고요? 잘생긴 코토 오빠 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딸기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뭔가 반응 자체는 내가 예상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방송을 오래 했어도 이거는 분명히 내 편이 100%일 것이다 거의 100%에 수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뭔가 댓글들을 보면은 예 그 와중에 저희 잘못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내가 좀 고민이 돼요 뭘 어떤 영상을 올리고 해도 이게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랑 너무 다르게 나온다든지 그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잃었어요 그리고 풀영상 댓글 올라오는 것을 계속 이제 보고 보다보니까 잠을 사실 많이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 40분에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예 또 그 저희도 3만키로 점검 그래가지고 또 제가 타고 있는 뽀삐 뽀삐 점검을 맡기러 BMW 예 그 저 남서울 예 모토라드에 가서 맡기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어 거기 또 라이더 쉼터 같은 데가 있어요 예 이제 뭐 점검하는 동안 이제 잠깐 쉬는 휴게소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쉬고 거기서 이제 머리를 감고 예 직원 화장실에서 수돗물 틀고 거기서 머리 쳐박고 머리 감고 그러고 옷 갈아입고 예 그러고 이제 바로 강남으로 갔던 겁니다 스튜디오가 강남에 있어요 예 공방하는 곳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 방송하고 그러고 나서 딱 집에 오니까 어 시간이 너무 순삭돼가지고 9시가 좀 넘었는데 사실은 현타가 좀 왔죠 예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인정하 그러니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남이고 나는 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공방 끝나고 방송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한대요 예 오늘 왜 해? 어? 끝나고 11시에 또 방송한다고? 최인 누나 그러더라고 왜? 코태야 왜? 어 나 그거 안 하면 시청자들한테 욕먹어서 에? 그러면은 낮에부터 공방 나오고 그러고 나서 개인 방송까지 한다고? 응 약간 이런 느낌? 다 갸우뚱 하면서 야 코트가 많이 힘든가 보다 이런 얘기를 좀 나왔었어요 사실은 방송하기 전에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도 사실 저는 좀 약간 자극이 됐어요 예 뭔가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착취하나 여러가지 이제 좀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면서 공지를 올렸죠 예 그물망을 쳤죠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랬더니 혹시나 그랬더니 역시나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말을 좀 이쁘게 하자 서로 예 말을 좀 이쁘게 하자 그 말이 좀 하고 싶네요 예 음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좋잖아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존중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말을 이쁘게 하면 노잼인데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왜 말을 이쁘게 하는데 노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거기다가 말을 예 가시도치게 하지 할 필요가 없다 예 좋게 얘기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코튼이가 이랬으면 좋겠고 방송이 이랬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심한 말을 해야 그게 꼭 팩트인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물론 팩트일 수 있겠죠 팩트일 수 있겠으나 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팩폭이라는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지에다가 이제 너무 좀 심한 말 한 사람들은 8명 정도를 제가 좀 채팅 권한을 또 뺏어버렸습니다 아마 비록 공인으로 보고 계시겠죠 예 절대 풀어드릴 일 없으니까 떠나든지 아니면 예 꺼지든지 뭐 그냥 두 개예요 예 꺼지세요 꺼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전 블랙 당한 사람들이 대방송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전 제가 블랙 당한 제가 스스로 블랙한 사람들이 아 아 아 아 아프면 쉬는 거지 다 병원비는 내고 뭐라 아냐 하 우리 보똥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저 진짜 솔직히 나이 37 먹고 저도 징징거리고 싶지가 않는데 저 진짜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요 독감 존나 오래가네요 저 지금 감기 걸린지 거의 일주일 대강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코맹맹의 소리가 나고 아직도 콧물이 나와요 색있는 콧물이 아니라 투명한 콧물인데 투명한 콧물이 계속 빠진다는 거는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비강이라는 게 있어요 코 안에 거기에 뭔가 콧물이 많이 들어차 있었나봐요 전 나름대로 계속 풀었는데 뭔가 왼쪽 이 광대 안에 여기에 자꾸 이렇게 고통이 와요 예 자꾸 통증이 와가지고 예 얼굴 안쪽에 그 뭐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 코감기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콧농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여기 아직 아픈 거 예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아까 공방 때부터 예 시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게 계속 되다보니까 저도 뭔가 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감기가 진짜 안 떨어지네요 약을 계속 꾸준히 먹는데도 불구하고 죽겠습니다 솔직히 음 근데 이미 감기로 하루 쉬었으니 예 그거에 대해서 또 감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아씨 이 팔 덩치도 산만한 새끼 없게 감기 때문에 지랄거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 스스로도 막 스스로 화가 나더라구요 이 정도밖에 안되는 내 그릇이 여러가지 내적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때까지 방송은 켜졌으니 저는 또 오늘 또 열심히 방송을 해야겠죠 이런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풍선입니다 예 시청료 시청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오늘 토론으로 입을 좀 털어서 그런지 말 개잘하노 아니 그런 것보다는 아니요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좀 잘했어요 근데 말 잘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말을 잘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려하게 대처를 하고 유순하고 뭔가 좀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좀 말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네 어 유순하다? 아니 그 뭐라 그러지 단어가 안 떠오르네 임기응변 능순능란하고 임기응변이 강하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되게 잘하고 뭔가 고민도 없고 굉장히 여러 상황에 대처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임기응변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저도 사실 결함이 많고 결핍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좀 너무 날카롭고 날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돼서 사실 저는 좀 말 잘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냉혈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죠? 그래서 좀 말 잘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이고 좀 사람이 물렁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뱃살만 물렁물렁거려가지고 큰일이네요 고독하죠 예 고독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힘든데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이 사람한테 내가 뭐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 방송 쉬는 줄 알고 족발 안 시켰는데 시켜야겠네 시발 당도 14브릭스님 감사하는 거 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족발 대자 시킬 거를 중자 시키면서 네 치킨 살려준 풍갑입니다 근데 중건 언제 먹을 거야? 아 펜갑일 100개 감사합니다 벌써 두 달 남았다 아 치킨 살려준 풍갑입니다 근데 중건 언제 먹을 거야? 아 그 나한테 치킨 기프티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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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못 돌아가 그게 뭐 BBQ였나? 대자 시킬 거 중자 시켜가지고 코트한테 100개 정도 줄 수 있는 저런 인간미 굉장히 필요한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무례할 때는 사실 토큰 할 때가 제일 무례해요 예 근데 타인에게 뭔가 뭐 무례하진 않아요 저도 울컥울컥해요 예 사실 이제 뭐 지금 와서 한 얘기지만 무례 토론 처음 했을 때 결혼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그 운영자님께 그 방송 포맷을 짠 운영자님이 약간 그런 걸 했어요 뭐 성매매하는 뭐 남편 남편 VS 뭐 바람피는 남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그 논제를 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났을 때 이런 거 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을 때 굉장히 좀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 좀 뭐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공방해서 해야 될까 그래서 저한테 일단 물어보긴 하셨으니 아 예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근데 진짜 전 토콘할 때는 좀 무례하지만 공방할 때나 뭐 다른 뭐 저기 할 때는 그렇게 무례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아무튼 뭐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스스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형 팔도 도시락 그러면 점보라면 나왔더라 8500원짜리 리뷰 GS만 팔고 한정판이라고 점보라면 8500원짜리 굳이 굳이 하얀 짜파게티는 리뷰를 했는데 전보라면 그냥 양만 뒤지금하는 것 같은데 어 굳이 인에 나오신 아 네 여기 네네네 예 한턱 쏘세요 당연히 해드리죠 예 아무튼 오늘 뭐 공방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들 아 근데 좀 아쉬웠던 게 테이블이랑 A4용지랑 또 이제 그 저 펜이 없어갖고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음 왜냐면 이제 핑퐁이 안되는 거라 어 내 주장만 있을 뿐이지 핑퐁이 안되갖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던 분들이 좀 있어서 예 흐흐흐흐흐 예 MC가 직후로 바뀌어야 한다 아 온라인님은 감히 다 뒤지신 분 같아요 예 말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임단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미친 소리 저렇게 처하는 온라인 24는 조만간에 한번 제가 조져놓겠습니다 예 딸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딸기님 우리 여성 시청자분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시청률의 기준은요 뭐 솔직히 방송 보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 곱하기 100은 얼마야? 1000 곱하기 100이요? 어 10만 아닌가? 10만개? 네 어 그래 10만개만 월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존나 공무원 마인드로 개 열심히 할텐데 한 달에 예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여러 명에게 100개를 받아서 10만개를 채운다 괜찮죠 게임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풍막이에요 예 그래서 2.5님은 어떻게 뭐 예 시청률을 쏘실 건가요? 병원 한번 더 가서 항생제 먹으라고 예 아까 안 그래도 약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 이제 감기 기운이 계속 있으면 또 주사를 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봐주는 것도 수익이 되는데 굳이 넷플도 몇천 더 내라고 하면 구독자 급감하는데라고 하는데 아니죠 예 유튜브 봐주는 것도 감사드리지만 유튜브에 있는 시청자분들은 유튜브를 또 보시는 걸로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건 시청률을 낼 기회야 아 우리 세문이가 또 110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조금 놀랬던 게 4월 달에 제가 방송시간이 317시간 이건 그냥 정말 한 달 내내 방송을 방송에다가 제 모든 그 열정과 그 시간과 모든 걸 갈아 넣은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바이크 라이딩 방송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CCTV처럼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짜 솔직히 이제 좀 속된 말로 좆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50만 개예요 근데 이게 적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좋지만 또 이제 새로운 다음 달이 됐을 때는 또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전에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 그런 거 예 그래서 뭐 많이 받고 싶죠 방송시간 해적인의 고마워 네 우리 써님 검사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뭐 품 가지고 넋돌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아직 납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월달 5월달은 아무래도 방송시간이 확 줄었어요 절반으로 157시간인가 했어요 157시간 맞나? 178시간 178시간을 했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긴 했는데 어 그만큼 많이 쉰 것도 있었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확실히 또 쉰만큼 네 10만 개가 깎였더라고요 4월달에 50만 개 5월달에 40만 개 이랬는데 이번 달은 40만 개에서 50만 개 사이로 예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기획하고 있는 게 성지합창단 멤버 오늘 운영자님이랑 또 미팅을 했어요 랄프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지원을 좀 받아서 성지합창단 VIP들 예 방송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어 녹음실에서 예 영상을 이제 메이킹필름을 6월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라떼님 고맙습니다 예 메이킹필름을 만들어서 예 노래 영상을 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예 라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걸 할 거고 또 이제 버스킹도 있겠죠 이번 달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 방송도 이제 일본 여행 방송도 있을 겁니다 뭐 합방에 대한 거는 어 지금 뭐 기획된 게 없어요 뭐 물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아무래도 좀 얼마 전에 그 모델분 예 윤민경씨 윤민경씨랑 같이 한강 데이트 방송을 좀 예 추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달은 어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은 무조건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된다 라는 거죠 음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달리는데 뭔가 생각한 거보다 이제 그 그런 게 이제 좀 흐흥 예 생각한 거보다 좀 이제 뭔가 나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 소득이 없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에 대한 어떤 그게 없을 때 사실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라면은 그쵸 근데 아무튼 좀 열심히 해볼 거고 힘 닿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두피염색이라든지 눈썹 문신이라든지 피부과 갖고 여기 전 빼는 거라든지 예 또 또 임플란트 그리고 치아 미백 예 스케일러 아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링 스케일링 예 어 그리고 이제 라식 라섹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신체 개조술 요런 것들을 이제 좀 한 달 미루고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언제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으나 좀 스스로 열심히 좀 채찍질 해가지고 예 잘 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6월은 좋은 소식이 있다 글로 잘극려금이 나온다 그래서 4월 기록 깨보시죠 깨졌으면 좋겠네요 예 자 뭐 또 뭐 그렇고 예 바탕화면에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 요런 거죠 네 손떡아주시니 정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여행은 저 혼자 갈 거고요 예 뭐 즉흥적인 여행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사카를 가기로 했는데 오사카에 가서 근데 요즘 파워래프트 형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뭐 방송에 대해서 뭐 하시지 파워래프트 형님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6월 달 들어갖고 하루도 안 오시네 아까 왔다 가셨었어? 아 그래요? 음 아 어제 어제였구나 어제 오늘 이거니까 아무튼 뭐 6월 1일자 방송이고 6월 30 아니 5월 31일자 방송이었죠 어제는 예 이게 좀 방송이 이제 11시에 시작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어 아 왜냐면은 좀 자세하게 좀 이제 여행 이제 일본 여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좀 했으면 좋겠다 오사카로 정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난 일본에 대해서 일도 몰라 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행 방송에 대한 브리핑을 파워래프트 형님 보고 계실 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그런 거지 음 음 쭈쭈쭈 후아 일본 진짜 혼자 갈 거예요 뭐 일본에 혼자 가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요? 어차피 다 지구촌이 사람 사는 지구촌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시민의식과 또 관광지와 식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동아시아권에서 단연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제가 뭐 크게 고생하겠습니까? 좀 고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비행기랑 숙소 정도는 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형님 안 그래도 그거를 하려고 내일 또 서구청 갔다 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여행 계획을 슬슬 짤 거예요 타이트하다 오사카는 특히나 한국인 관광객 많아서 난이도는 이지함 첫 여행이 또 기억이 좋다며 나중에 또 언젠간 정말 방송 없이 또 일본을 한번 다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인님 맞아요 힘들어요 코가 맹맹해요 초인님은 잘 알고 계시네 확실히 여자 시청자들은 공감 능력이 지리는 것 같아 가끔씩 이제 뭔가 남자 시청자랑 남녀 갈라치기는 아닌데 여자 시청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 감기 아직 덜 나으셨나 봐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이런 얘기 뭔가 좀 휴머니즘이 있는 그런 채팅이 있다 여자 시청자분들의 채팅은 그런 거 저 새끼 블랙해 병시가 저 새끼 호텔 여행 감성으로 이런 데 가보자고 모르겠어요 일단 뭐 나중에 좀 여행 가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뭐 브리핑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밥을 좀 시켰는데요 진작 배달됐는데 30분 동안 지금 문 밖에 있었네요 가지고 오세요 랄피씨 아까 시켰죠 오늘 드디어 제 방송에서 마라탕을 먹을 겁니다 메라탕 제가 여권을 갱신한 줄 알았는데 여권 갱신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여권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갖고 어 없습니다 어? 다른 집에 갔다 간다 본데요 아 존나 빡친다 진짜 씨바 확실해? 네 옆집 한번 갔다 와볼게요 어? 여기도 전화 안 받는데 아 큰일났다 와 마라탕이랑 양꼬치랑 찌란이랑 이런 거 시켜갖고 없지 아파트를 헷갈리셨나 본데요 아 존나 짜증난다 그냥 아파트 다른데 가고 설마 배달 취소된 건 아니죠? 아 배달 취소는 안 됐어 ㅈ 됐다 이거 30분 뭐야 바로 전화 끊어버리는데? 아 진짜 씨 빨리 짜증나네 아니 아니 왜 헷갈리는 거야 주소를 주소 잘 적으셨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 저기 효진 마라탕 맞죠? 아 효진 그 양꼬치 맞죠? 30분 전에 제가 그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했었는데 그 저기 청라로트캐슬인데 예예 그 나가보니까 없어요 그 배달하신 분한테 전화 한번만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나갔다 와서 보니까 예 좀 좀 늦게 확인을 했었어요 어차피 조금 식어도 그냥 내가 제 폐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먹으려고 이제 보니까는 30분 뒤에서 방금 확인했거든요 근데 아예 안 왔어요 문 앞에 나가보니까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예예 그 제가 봤을 때 그 여기가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오피스텔에다 갖다 놨나 봐요 예예예 좀 전화 좀 해주세요 네 네 아이씨 짜증나 이 마라탕 집에선 잘못한 게 없어 라이더 잘못이죠? 라이더 실수지 아이씨 짜증난다 왜 헷갈리지?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오피스텔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가끔씩 헷갈리시더라고요 환장하겠다 아니 동호수가 다 적혀있는데 그니까 가끔 이래 그니까 진짜 몇 개월에 한 번씩 어 몇 개월에 한 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 먹고 싶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실수를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놔두고 인증샷이 올라오던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 이거 봐서 그래 그럼 진짜 헷갈림 어 이거는 근데 주소를 잘못 찍은 거죠 헷갈렸으면은 다른 집 물건이 저희 집 앞에 나서 있어야죠 주소를 잘못 찍은 거 아 아 최소한 30분 걸리겠네 아 이거 웃긴 게 한집 배달이야 여러분들 묶어서 온 게 아니라 한집 배달 한집 배달로 시켜서 한집 배달 라이더군이 잘못하신 거지 이거는 그럴 수 있어 한집 배달인데 이제 다른 집 배달로 가버린 거지 근데 취소하고 다시 시키는 거는 가게가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가게가 지금 문을 닫았어 네 취소해서 다시 시키는 것도 말이 안 돼 아 키키키 그 세계 국어 몇 등급이냐 니을은 데미널 서비스 수준 자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알아서 되겠죠 예 그렇고 그건 그렇고 아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변수네 이거 마라 샹고는 안 먹어봤어요 마라 샹고보다는 마라탕만 먹어봐서 샹고가 약간 볶음 느낌이라나 예 샹고는 한 번도 안 먹어봤음 샹고는 샹고 존맛탱이에요 맛돌이야 언젠가 한번 먹어봐야겠구만 예 샹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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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화 다시 해도 되는거지 이거 연락을 바로 해주면 좋을텐데 너가 전화하는중? 어 전화왔다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 예예 못받았어요 네네 잠시만요 네 다시한번 나가서 한번만 확인해봐 네 잠시만요 종모양이요? 종모양이 메인화면이죠? 네네 옆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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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까지 나타난다 보세요 종모양 리뷰로 남겨보세요 이렇게 뜨는데요 사진이요? 종모양 밑에 사진이 없는데 뭐 어떤거 말씀하시는거지? 완료되었다는 잠시만요 예 완료되었다 주문내역을 보면 되는거에요? 어 맞습니다 어떤 화면에서 어떤 종모양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메인화면에 근데 메인화면에 아예 뱀인 키자마자 메인화면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모양 눌렀잖아 눌렀는데 알림센터밖에 없어요 리뷰 남긴 아는데요? 네 네 사진이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사진이 아예 안 떴어요 근데 지금 그 집이 문을 닫았어요 이거 배민고기센터인가요? 어 라이더 분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해주세요 저기 라이더 분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게 그 누가 배달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배달알료는요 배달알료가 어 11시 20몇분 이었을 거에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한게 50몇분 이었을까 한 30분 정도의 그 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어차피 뭐 마라탕이랑 뭐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하고 바로 저 데프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확인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 30분 뒤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집도 가보고 옆집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없더라구요 그리고 원래 이게 배달이 되면은 이제 좀 사진 인증이나 뭐 이런게 좀 있어가지고 저기 할텐데 가끔씩 이렇게 배달 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헷갈려가지고 잘못 배달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대문 같은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예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배달 완료만 됐다 그래가지고 전 된줄만 알았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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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취소를 해주세요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맞지 그거 맞죠 배달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손해를 배민에서 보겠죠 어? 배민 쪽에서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뭐 내가 남아 아니면 되지 뭐 그건 맞아요 이거 배민이 해줘야죠 다시 메뉴를 고르시는 겁니다 아 스트레스 받네 어차피 내일되면 라이더가 토해낼거야 키키우 음 그러네 배민 커넥트니까 배민 얻으면은 나도 어제 배달아놨는데 앞에 놨다고 계속 그렇게 돼 그냥 취소해달라 한 뭐지 음 다른 아파트에서는 자고 일어나니까 양꼬치랑 마라샨버가 집앞에 있겠노 그러니까 이런거를 생각해갖고 원래는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보통 오죠 그런 절차도 아예 없었고 했어가지고 한집 배달인데 라이더분만 연결해주면은 100% 알 수 있는데 뭐지 가게 내부에서 배달했나? 그치 그랬을 수도 있겠다 기소됐다고 뜨네요 어 배달 물가 우울증하네 하하 하하 아이 마라탕 먹고싶었는데 이 씨발 정말 짜증나는구만 개같은거 내가 당해본 사람만 알아 아 Eh ㅈ깎구만 시X 이 씨발 거 아 ㅈ깎구 조임나 자벨달하면서 집구석 들어간거 아님 히키키키요 이 씨발 짜증나네요 짜증 안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만나서 결제인데 연락두절된적 있어요 맞아요 만나서 결제 근데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좋아 6월 1일이잖아 6월 1일은 매달 천생연분 등급별 혜택 쿠폰 쿠폰을 야무지게 줍니다 쿠폰을 안썼다 생각해보니 6월 1일 매달 1일은 쿠폰 4천원 주는 날 그래서 쿠폰을 적용시켜서 더 싸게 먹으라는 신의 뜻 뭐 먹지 왜이렇게 저게 먹고싶지 직화구이 같은게 존나 먹고싶네 곱창 먹을까 곱창? 곱창 먹을까? 곱창 먹을까? 뼈찜도 배달되더라 아 그 닭 오케이 곱창 먹어야겠다 곱창 200g 플러스 염통 100g 플러스 곱창 100g 플러스 막창 100g 플러스 구운 떡 그리고 그리고 플러스 막창 그거 다 합치면 돼지 모형 나오나요? 뭐냐면은 막창 200g 플러스 300g이죠 300g 플러스 막창 막창 400g이네 막창 400g 염통 100g 곱창 300g 예 아 직화구이 뭐 구이 고기 막 존나 먹고 싶네 아 이거 밖에 나가서 먹을까 그냥? 거기서 오늘 좀 뭔가 먹는 걸로 풀고 싶네 아 이거 게스트에요 게스트 없어요 게스트가 왜 있어요 자 직화구이 먹으러 가실 게스트 아 술 한잔 하실 게스트분 구합니다 좋네요 술 한잔 하실 분 있나요? 술 한잔 하실 게스트분 있나요? 아 그... 희우 쭈르리 그만 부르고 좀 새로운... 희우 쭈르리 덜미살 뽈살 뒷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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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없나요? 없나요? 희우 쭈르리 희우 쭈르리 희우 쭈르리 다신 볼일 없다 아 몇 시까지 해 거기? 24시간이요 어딘데? 시흥 쪽이니까 시흥 쪽이니까 시흥 쪽 평점 4.57이면 높은 거죠 오케이 150도씨 한 20kg? 20-30kg? 계실까요? 뒷고기가 쫀득쌀 맞죠? 어 전화데이트 좋다 전 여캠 탐방을 좀 할게요 없나요? 코스님? 남자랑은 안 먹기 아니 남자랑은 어떻게 먹습니까? 숫자 숫자 예? 왜요? 흐흐흐흐 아 근데 거기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도 사실 일이긴 하다 아 난 이 형이 조오나 이쁜 여자랑 있을 때가 제일 재밌어 급하게 하기가 좀 쉽지 않네 오빠 나랑 한잔 할래? 아 깜짝 놀랐네 770이게 나와가지고 토카토카 여기서 30분 걸리네 일단 음 배고프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냥 그러면은 그냥 뭐 배달시킵시다 예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급하게 나온다?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배달시켜 먹읍시다 어 어? 짬뽕지존 여기야 아직 이 시간까지도 안 해? provides itä 번역사 모르겠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흐흐흐흐 정말 감사합니다 bankDH님 오 여기 짬뽕지존 아직도 하네 이 시간에 어 여기 맛있는데 여기다 시켜 먹어야겠다 오케이 짬뽕 먹어야지 지존 짬뽕 짬뽕 지존 짬뽕 지존 짬뽕 지존 짬뽕 지존 짬뽕 지존 여기 맛있어요 순두부 짬뽕 여기 맛있어요 짬뽕 지존 얼큰한 맛 음 면 추가 하구요 탕수육 탕수육은 별로 맛이 없는데 여기 사천 탕수육은 맛있을라나 사천 탕수육 한번 시켜봐야겠다 사천 탕수육 맛있을수도 있어 소짜리 랄프는 뭐 먹을래? 볶음밥? 네 게살볶음밥? 새우볶음밥? 세비요 새우볶음밥 여기다가 이렇게 시켜야겠구만 리뷰 군만두 준다는데 군만두 시킬까요? 아니면 군만두 해봐야 사이다 달라고 그래 그냥 사이다 주세요 6월 배민 쿠폰 싹 적립 야무지게 시켰습니다 양장피? 양장피는 없어요 짬뽕 지존에는 여기 체인점인데 맛있더라구요 입벌국의 아이엑센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룰이 방송 안해요? 룰이 방송에서 재방송 오신거 같은데 룰이 방송 안함? 어우 하는데 내 방송 보고 있는거야? 오히려 좋아 멀티뷰일수도 있겠네 자 좋습니다 아 빨리 감기가 좀 떨어져야지 저도 삶의 질이 좀 올라갈텐데 말이죠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지나가다 본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당신 보고 있어요 아 쏘데스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낙수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낙수를 주다니 저에게도 낙수를 주다니 저에게도 낙수를 주다니 저에게도 낙수를 주다니 호호호호 난 처음부터 너였어 코트 오빠 아니 왜 오빠라 그래요 남자가 불 좀 켜주라 라이프야 불 좀 켜주라 라이프야 너무 어둡다 저희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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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 fe 이거지 다음에 먹방하고 이제 뭐할지 슬 봅시다 슬근하게 가죠 슬근하게 오늘 오시 토막살인 달아달라고 여름님 여름님은 시청료 안내요 여름이란 사람 저사람 몇개 쌌는지 한번 봐봐봐 방송 존나 자주 오는데 저사람은 흠 인서울입니다 아유 돛대가 또 뵐게 돛대 고마워 어서와 저 전만 몇개 쌌어 여름이란네 어 엔에스 여름이란네 몇개 쌌는데 10개요 10개 와 사람 새끼 아니다 저거 여름이란 새끼 지금 미친 새끼네 말씀드리자면 13개입니다 13개 쌌어 에드볼은 3개가 있기 때문에 와 악질 같은데 재훈이 어서와 음 구독도 구글로 받았을테고 나도 궁금하네 악질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트렁아 내가 봤을땐 악질이야 쟤 진짜 악질이야 어 악질이지 악질이야 악질 악질이 있으시면 구독립으로 바꿀수가 있으실텐데 그니까 저렇게 수동적인 새끼가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네 코왕의 뜻대로 하소서 재훈이 어서올나 재훈이나 저기 누구냐 세아같은 애들이나 쏘지말라그래 사회초년생 스물셋 스물 넷 세아는 나랑 같이 바이크 타고 그렇게 있다가 어 제이지도 내려가가지고 매일같이 힘든 고된 노동하고 녹아다 뛰고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만 봐도 내가 진짜 형으로서 마음이 아파 어 정말 작지만 시청료 조금이라도 납부합니다 포항이시여 음 야 일마 좀 봐라 어 오셨어요 30개 어 알아 나도 스물네살에 한 달에 두 번씩 쉬면서 별풍 쏘는건데 흠 세아 젊은 놈이 노가감아뜨리면 죽대는데 매일같이 사진 올리면서 자기 근황 올리고 자기 사고싶은 오토바이도 있고 한데 내 방송에 100개씩 쏘고 막 그럴 때마다 내가 쏘지말라고 지랄을 해 어 내가 모두에게 삥을 뜯는건 아니야 근데 너는 방송 그렇게 자주 오고 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타팬릭에다가 뭐하는 새끼야 어? 여름아 직접적으로 나한테 뭔가 이렇게 너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너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니야? 어? 13개는 좀 심했잖아 어? 얘기해봐 한번 음 진짜 신났다 두개즈가 또 뵐께 고마워 헹 께 헹 고마워 두개즈 이렇게